오늘 행사 준비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의 시운대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입니다. 계신 분들은 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부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라 말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나라 한세 하나님의 장마의 существ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한 workedlifting 이어서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각도각교선생 제의전에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묵념 바로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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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대장님이 대사를 선언하겠습니다. 대회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도 대덕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니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히 저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도인님께서도 참 뜨거운 감사와 함께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호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시절이 왔는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봅시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적 물질문명과 철학적인 정신문명도 많이 발전해왔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통신 산업발달로 일어나마 좋은 세상입니다.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지상성경입니다. 알로에서 말한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우리들의 본심이지요. 인간의 기본 양심이 양심 말입니다. 이 양심 하나하나에 인간의 일대사인 생과 사가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다가 죽느냐 양심을 증지고 살다가 죽느냐 이것이 아닙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다 가면 죽어서도 호시절이 될 것이요. 비양심적으로 살면 죽어서도 더욱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 이치를 참으로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진실로이지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속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모자탄, 모자기, 불기자심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목이 많지요. 부모님께서 부려도 죄요. 살인이나 절도한 것도 죄라 그 죄목을 이루다 셀 수 없이 하다 하지만 속인 죄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 여러분 보국안민, 안민보국도 남북남북통일도 대동세계, 세계평화도 이 양심 하나에 달려있습니다. 끝으로 본 대회에 참여해 주신 대도, 대덕 및 도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어맞이 않으며 이 행사 끝나고 귀로 또는 평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 4,350년 정년 4월 10일, 서기 2017년 5월 5일 대회장 김호수 대덕 이상 대회사를 마칩니다. 이어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일을 조그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대회사를 대덕하신 분도 오늘 대회사 하실 분이 김효수 선생이 계시는데 저 전라남도 나간에 계세요. 해필이면 배탈이 나셔가지고 3일 전에 배탈이 났답니다. 웬만큼 기운이 챙기면 올라오고 있네요. 82살이신데 그 양반 오시면 쩌렁쩌렁히 잘 하실 건데 그 양반이 못 오셔서 대덕을 하시니라고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골짜는 그거 아닙니까 양심 양심 하나 가지고 사냐 못 사냐에 달려있고 총체적으로 지금 세계 각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려운 문제가 양심이 작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공자님 말씀도 그렇고 내가 본 게 이수 말들보다 다른 것이 없어요. 양심만 하나만 쳐들어. 아까 무작위를 대덕하신 양반이 모자기를 읽으셨어요. 말 문자가 있거든요. 어미 문자 비슷한 거. 무작위 공자는 무작위를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부처님은 불기자심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말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한 잔 더 늘었어요. 공자님은 석 자로 줄였어요. 내가 스물 한두 살 붙어서 아기들 훈장을 했어요. 그런데 훈장을 해보니까 별의별 애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어떤 애는 명심보험을 가르치는데 공자가 최고래. 왜 최고냐 했더니 말이 짧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길어서 위기가 복잡한데 공자 말이 짧거든 그러니까 공자가 최고라고 하는데 역시 걔 말이 맞아요. 원래 대가금분들은 말이 길지 않죠. 그리고 불기자심 그랬는데 공자께서는 석 자로 줄였어요. 무작위.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다 자기 속인 사람들 많아요. 나도 속였어. 나도 속였는데 뭘 속였냐면 관을 상대로 두 분을 속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의적인 거짓말인데 내가 산에서 수행해보니까 그것도 걸립지다. 그것마저도 안 해야 돼. 말 해놓고 실천하지 않을 바에는 약속을 안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임기응변으로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수행 중에 그것이 걸리는데 그래서 나 당장 쫓아가서 몇십 년 후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관을 상대로.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뭘 그런 걸 하시냐고 선생님 같은 양말이 있으면 우리 경찰이 아무 필요 없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사례를 내가 교육할 때 성공 사례로 쓰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죄악은 속인 걸로 자기 자신을 속인 걸로부터 출발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회장의 얘기가 그 얘기의 골자는 그런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과보고라 할 것도 없는데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오늘이 1919년 아닙니까. 지난 1999년도 9월 달에 이 자리에서 내가 첫 회 시훈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는 먼 훗날 내가 정말로 멋지고 크게 성대학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19년 전에 내가 예행연습 차마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때 내가 서울 환경을 둘러볼 때 저 여의도 광장에 5.16 광장이 있었어요. 비행광장. 그 혁명광장이라고도 하죠. 박정희 씨가 혁명해놓으니까 그 혁명광장이라고 하면서 비행장으로 썼어. 나도 혁명의 뜻이 있는 사람인데 박정희 혁명과는 달라요. 그 양반은 총칼로 했지만 나는 맨주먹으로 할 건데 도덕혁명에다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혁명하려면 혁명광장에서 해야겠다 하고 앞으로 19년 전, 20년 후에 크게 성대하게 정말로 대한민국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혁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각오를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박근혜가 탈을 낸 바람에 내가 원래대로 하면 금년, 연말 선거 앞두고 한 달 전 앞두고 하려고 했었어요. 19년 전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당한 바람에 조기 선거가 돼서 안 하려면 뭐라도 하려면 선거 전에 해야 돼요. 이 대회를요. 그런데 너무 급박해서 준비도 한다고 했어요. 오래도록 한다고 했어도 오늘도 좀 서툴잖아요. 그래서 할 거나 말 거나 하다가 오늘 안 하면 또 5년 후로 또 지나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은 정말로 뜨거운 내용이 있습니다. 저거 구호만 보시도 알아. 태극기가 바뀌었죠. 저거 35년 전부터 바뀌어야 돼. 저거 그냥 안내문 다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거 뭐 진리를 알아? 뭘 알아? 내가 관계 당국에 다 자료를 주었어요. 저도 몰라. 까만 의외로 몰라. 이런 대회를 통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렇게 바뀌어야 된 것이 35년 됐어요. 그런지도 몰라. 그래서 그랬고 여기도 다 있어. 대화 중국 건설이라고 하죠. 중국 건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스승이 과거에 63년 전에 저 얘기를 하시면서 허식이니까 이승만 정권이 탄압을 해버렸어요. 뭐? 대화 중국 건설? 자기가 정시왕 등국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우리 도조님을 탄압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최승훈 선생만 탄압 받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양반도 군인들 아니 경찰들 곤봉 있죠. 50명의 형사들이 급하를 해가지고 50명이 달라들었어요. 한나절로 구타해버렸어요. 한나절로 구타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죽었어. 그런데 이 양반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전주 도리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대화 중국 건설에서 내가 정시왕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관에서 색안경을 쓰고 그렇게 탄압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양반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너무 억울해. 그래서 관에다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김 아까 누구요? 문재인 씨 도운 양반 당을 세운 양반 누구요? 김병로 후손 김종인 선생 김종인 선생은 할아버지인가? 김병로 선생이 있어요. 그 양반이 대법관으로 계실 때 이 양반이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정시왕으로도 대화 중국 건설한단 말이 아니고 내 학설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대화 중국 정말로 대화 중국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데 관에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봐요. 김병로 선생이 그걸 밝혀냈어요. 아 이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 학설대로 하면 대화민국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관에서 탄압해버렸어요. 돌아가셨어.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관에다 소송을 했더니 김병로 선생이 그걸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 판결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난 세 살 세 살배기. 임진계사 카보 세 살배기였어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의 지금 66시입니다. 63년이 지났는데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얘기하면 내가 눈물이 나 눈물이 나 그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는데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주변 강대학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농간에 놀아나서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말로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못 면허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걸 면허기 하려고 난 대외경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말에 잘 따라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호응해 주시면 이건 내가 뒤에 할 얘기입니다만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넉넉 잡고 72시간 72시간만 여러분들이 이 자중에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라주신다면 72시간 내로 대한민국을 정말로 무열혁명을 할 수 있어요. 무열혁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살아. 다. 태극기부대고 촛불부대고 촛불부대 살면 태극기부대 죽어야 돼요. 요즘 한국은 태극기부대가 살아나면 촛불부대는 또 죽어야 돼.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건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치 당국에서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맞으니까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통합을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에요. 가장 최고의 화두인데 대통합을 마련하는데 대통합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행 정치 질서 가지고는 대통합이 이루어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뭐 됐어요. 다가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국민 통합이 요구되거든. 그래서 양반이 없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는 국민 총화 총화 단계 총화 단계를 많이 외쳤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더니 국민 통합이 요구되니까 없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민 통합위원회 초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송석구 선생이라고 있어요. 전국의 대학 교수진 교수협회의 최고 어른이요. 그 양반을 초대 국민 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간지 아세요? 한강옥 씨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죠. 그 양반을 통합위원장으로 모셨어? 내가 한강옥 김대중 선생 수족이라 내가 만나서 통합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을 이뤄주려고 했는데 뭐 만나? 안 만나죠. 개똥떼나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도 못해. 못하는데 내가 정보를 제공해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려고 아무리 노크를 해도 안 만나죠. 그래서 못했는데 내가 오늘 최우수단을 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니 대회지만 아무튼 내가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이해해 주신다면 72시간 내로 대한민국을 좋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지금 현재는 삼성이 반도체 생산하고 현대가 자동차 팔아서 국민들 몇 개 살린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외화 많이 벌어들이죠. 지금까지는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애쓰고 있을 텐데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나라는 군자국이라 자동차 생산하고 기계 공장하는 건 그건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군자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다른 기술이 있어요. 전체 국민의 심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단 말입니다. 도둑놈도 그 순간에 양심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양상군자 아시죠? 양상군자 바로 그게 그런 방법으로 순간에 바꿔볼 수 있어. 그런데 통합위원장 앉아놔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최고 그 다음에 대통합이 최고 이슈고 그 다음에 뭐죠? 안보? 아까 오늘 악민보국 대동계예요. 이름이 조금 이따 제사를 지낼 겁니다. 주가 부품이 안 갖춰서 떡도 없고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갖춰서 형식만 합니다. 악민보국 대동계인데 뭡니까? 악민보국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잘 못해. 안 돼. 구조상 안 돼 있어요. 안민보국이 제대로 되면 대동 하나가 되죠. 대동세기가 되죠. 대동이 뭡니까? 크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하나가 되면 안민보국은 제대로 돼. 전문자의 지금 안민보국을 하면 대동이 될 것이고 대동이 잘 되면 안민보국은 제대로 돼. 그런데 지금 안보가 최고 이슈로 역제 선거 때 늘 북풍을 써먹고 샀으니 지금도 북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안보를 최고 얘기했었는데 안민보국을 줄여서 말하면 안보예요. 그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결론삼아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72시간 내로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통반자가 돼준다면 내가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까 자동차 안 팔고 반도체 생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해갖고 해결이 안 돼. 뭔지 아세요? 내가 문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산부웅해고 금석출하니 열방호저비 이 견광내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60년 전에 100년 전에 다 하신 말씀인데 뭔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모세기적 유도 아니에요. 정말로 모세기적 유도 아니라니까 현실이 정말로 극적으로 그냥 뭐예요? 이상이 현실화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365일 1년 12달 미어져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광수입만 갖고도 먹고 산다고 했어요. 이걸 100년 전에 우리 선곡자들 얘기했어요. 이 대목에서 박수 하나 나와야 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금강산도 한계가 있고 한강기적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되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 아까 그 글귀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메마르니까 그 속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금석이 나온대요. 금석. 비교해서는 소리예요. 산이 무너져봤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바다가 마르겠습니까? 마르면 그런다. 비교해서는 소리예요. 그동안에 바다 속에 잠겨져 있고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이 앞으로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면 드러나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야 그 나라 형편없는 나라에서 어찌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 뭐 동족 상자도 겪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30년간 지배도 받고 뭐 오래도록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런 형편없는 나라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요거 타라가 이슈가 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밀려온다니까 미어쳐 그래서 관광 수입만 갖고도 우리나라 몇 개 살린다니까 그런 도법이 있어요. 그 도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진왜란 당시 역사 얘기 잠깐 할게요. 임진왜란 당시에 10만 명 병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게 받아들여졌으면 임진왜란 치릅니까? 안 치르죠? 저런 짓도 10만 명 양병이 됐으면 임진왜란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아뜨려도 쉽게 물리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그건 안 받아들여지고 반대 세력이 성해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이 닥쳤어요. 닥칠 것을 일국 선생은 뻔히 알고 10만 명 병이 안 되니까 또 차선책으로 뭘 썼냐? 선조대왕한테 상서를 올렸어요. 사람 셋을 추천했어요. 처치한 사람은 대왕님 선조대왕님 일후에 국란이 닥치거든 신이 엎드려도 율곡제가 엎드려도 그 양반은 율곡 인민왜란 발발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그 양반은 신이 엎드려도 국내에 이러이러한 인재가 있으니 신서를 추천하면서 쓰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양반은 서자 출신이라 정치계에 나오들 못해요. 초야에 묻혀있어. 아무도 몰라. 유곡선생님은 알아. 유곡선생님은 한 살짜라서 그 세 분을 추천했는데 세 분 중에 한 양반은 여러분들이 아는 양반들인데 앞에 두 분은 모른데 여러분이 아는 양반은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한테만 맺겨도 3년이면 끝낸대요. 7년 전쟁을.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양반이요. 그런데 그 양반도 써먹기는 써먹었어도 여러 세 큰 그릇을 여러 개 써먹었어요. 조그마하게. 저 전라도 수군 통제사로. 그러면 거기서뿐이 활동 못해요. 그런데 앞에 두 양반들은 얼마나 무서운 양반들이냐면 3일 평정일 뿐이 있어요. 인민을 한 7년 전쟁을 3일이면 끝내버려요. 또 그다음에 석 달 평정일 뿐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인데 초야에 묻혀있어가지고 안 써줘서 못했어요. 안 써줘서. 그런데 평화무사 시에는 그런 양반을 안 쓴다고 해도 국란이 닥치면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7년 전쟁이지 7년 전쟁이 말이 전쟁이지 그게 살아남고 저 사람이 국략에 그런 평천할 사람이 있는데도 안 써줬다니까. 왜 안 써줬어요? 썼어요. 3일 평정일 뿐을 선조당이 병조판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안 배워서 잘 몰라. 병조판사에 임명을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데모하듯이 전국의 유생들이 대골 앞에 와서 농생활하고 난리요. 왜? 낙하산인사 서자 출신을 낙하산인사 하면 자기들 입지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지구들 입지 확보하려고 나라가 나라고 국민이고 생각이 없어요. 지구들 몸보시려고 농사하고 앉았어요. 농사하고 있으니까 선조당이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려. 이거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린 군주 밑에서는 일을 못 한답니다. 할 수가 없어요. 100% 확신으로 맺겨줘야 일을 해요. 그런데 병조판사에 맺히긴 맺혔는데 저 선비들 눈치 보니라고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표 쓰고 나와요. 양반은. 사표 쓰고 나와서 양반은 외놈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저 황해도 구월산 쪽에 어디죠? 희명산이 있어요. 희명산. 빛나리자 발글명자 희명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일찍이 피자를 해가고 계시면서 거기는 안전해요. 애놈들이 절대 못 와. 절대 못 올 자리를 가서 딱 피라놓고 계시면서 시를 한 수 남기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평생할 수 있는 경륜을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데 이걸 못 하고 뻔해 효답 안 보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처럼 자살할 수는 없고 그걸 시로서 남기고 있어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건 과거의 역사고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아까 내가 72시간 얘기했죠. 덧줄에서 말하면 24시간 내로도 끝낼 수 있어요. 24시간. 다시 말하면 일야평경이라. 하룻밤 사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런 철학을 나는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어요. 이걸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나 임 만난 게 소원입니다. 임이 누굽니까? 많이는 임을 내가 만났고자 한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청와대 노컬을 많이 해봤는데 구중궁궐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겹겹이 쌓여가지고 청와대 문을 뚫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못난 사람이 돼가지고 유명한 사람 같으면 뚫으죠. 못난 사람 해가지고 못 뚫어.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못 뚫어서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고 그게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물건을 탔죠. 그때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통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청약동회가 대대로 우리 선각자들이 내려오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것을 전달만 하면 대통령이 연출을 안 하면 돼. 그걸 전달하려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물건을 트니까 하지 않으면 못하죠. 이렇게 지금처럼 남북한이 대화가 꽉 막히면 못해. 그런데 이 양반이 물건을 타. 정주영 씨를 통해서 소 천마리를 갖다 주고 천마리가 아니에요. 천 한마리 보냈어요. 천 한마리를 보내면서 물건을 트니까 그러면 이제 됐다 싶어서 그 시나리오를 전달해 줘가지고 대통령이 집행만 하면 돼요. 내가 그것에 조금만 도우면 돼. 그런데 안 통해요. 하나같이도 만나서 내가 만나서 통일 보려고 했고 그런데 도저히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통일을 이룰 수 있는데 지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못하고 말고 노무현일 때 내가 그걸 내가 책으로 내서 보내봤어요. 답도 안 와. 김대중 대통령이 답이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김명상 때는 내가 안 했어. 안 하고 국가 부도 낸 사람하고 이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이명박 씨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답은 와요. 답은 왔는데 의례적인 답장이요. 뭔 답장이냐. 코가 차기 감에 개도 웃을 소리를 해요. 내가 대통령 친견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몰란 사람이 친견 요청이니까 그쪽에서는 그네들이 웃겠지만 나는 답장보고 내가 웃은 것이 쓴 웃음을 웃은 것이 도인들은 뒤에서 박수만 쳐달라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잘하긴 뭘 잘해. 개통때는 잘해도 못하는데 통일을 못 이뤄. 이루도 못해. 대통령이 이루고 싶어도 못 이뤄요. 누가 못해서 못 이뤄. 발목을 잡은 사람이 있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25 때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메가다가 올라와서 이게 서울 수복하고 계속 밀고 올라가면서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고 메가도도 그러려고 했어요. 이게 중국까지 밀고 가서 천하통일을 해보고 자기가 미국 가서 대통령 한번 차기 대통령을 하려고 메가다가 그런 야욕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트루먼입니까? 그때 대통령 불러드려요. 북진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진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진격하니까 불러드려가지고 뭐가 지나라를 날려버렸어요. 그랬죠? 그건 나 잘 모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보세요. 이 나라 대통령이 이 국토를 분단된 걸 통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 휴전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어째요. 그러네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반응이 없어. 도대체 박수는 치든가 뭘 해야지. 그걸 그런 비전과 철학이 없으면 못하지만 그것이 그런 비전과 철학이 있어서 24시간 내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철학이 있는데 못합니다. 안 만나져서 못해요. 일화평정이라니까. 일화평정. 아까 임진왜라는 3일평정을 양반도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도리는 일화평정이에요. 24시간이면 끝내버려. 그런데 아까 72시간을 얘기한 것은 물리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48시간 물리작업이 있으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대회가 내가 5시까지 할 건데 대회가 끝나면 폐회를 마칠 거 아닙니까? 폐회를 마치면 이대로 보따리 싸지 마시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자고 이 자리 마련한 거 아닙니다. 대회가 끝나면 제 일정이 있어요. 미 대사관 앞을 지나서 미 대사관한테 가서 내가 전달할 게 있고 그런데 오늘 휴일이라 아마 전달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전달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내가 전달해놨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오늘은 한번 시위 삼아 갈 거고 거기를 통과해서 총리 공관을 한번 갈 겁니다. 총리 공관에 가서 총리를 만나야 되겠어요. 대통령은 없던 저러니까 대통령은 대행 아닙니까? 대행이자 국무총리요. 한 몸에 두 주제를 다 주고 있어. 가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전에 나 편지를 띄웠어. 그랬더니 총리는 안 봤을 거예요. 아마 민원실에서 답장이 왔는데 개똥떼나 그것도 친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도인들은 박수만 쳐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안 되고 오늘은 내가 거기 가서 갓을 쓰고 요즘 속된 말로 대가리 박은 거 있죠? 대가리 박는다. 갓 쓰고 대가리 박으면 안 돼. 갓이 500만 원도 넘어요. 요즘 생산이 안 돼서. 그래서 갓을 벗어놓고 내가 할 건데 난 사실은 오늘 내가 결사적으로 최우수단으로 내가 상두를 자르면서까지 내가 면담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가위까지 부탁을 했는데 내가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가 아니고 선약이 있어요. 내가 6월 1일자로 일본을 가야 돼. 일본을 약속이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상두는 못 자르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자르랍니다만 일본을 왜 가자고 했냐면 어떤 양반이 생명, 존중, 탈핵 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운동을 펼친 양반이 있어.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는데 뜻이 좋아서 내가 동참한다고 했더니 나를 보고 가우마담을 삼고 싶는가 봐. 일본 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가면 좋겠다고. 나 근데 일본 가려면 여비가 없다. 그러니까 여비 자기가 대준대. 대준다고 나를 보고 몸만 밀려달래?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약속을 해서 오늘 상두를 자르면 거기 약속을 파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의선양을 한 번 더 하고 나중에 내가 기회가 타면 상두를 자르고 가서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70 오늘 5일 아니요? 6, 7, 8 9일 하나 선거예요. 선거 전날 끝내야 돼. 3일 3일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우수단으로 가서 머리를 자르면서 가도 기대 근데 사실은 머리 잘라도 저기서 응해지도 않죠. 응해 죽었습니까? 아 내일 모레 보따라 싸주면 죽고 갈 건데 응해 죽었어요? 안 응해 주죠? 네? 이제 인수 9일 날 대통령 투표가 이루어지면 이제 10일부터 대통령이 취임할 건데 황 총리가 그런 배짱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싶지 않지. 그런데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귀를 뚫어서라도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고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뭔지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법학을 평생 전공한 사람이 자기 대감정 임금이 하나 못 구해내? 왜 못 구해내요? 법망에 걸러 있어. 김재하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사익을 안 취했다고 하는데 사익을 안 취했다는 말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랬지만 법망에 걸러 있다니까 최준실이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법망에 걸러 있어서 꼼짝없이 한교안도 구호들 못해. 법망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구해낸 방법이 있다니까. 박근혜가 예뻐서가 아니여. 박근혜가 예뻐서가 아니고 박근혜가 당선인 시절에 내가 청학동서 애들 훈장하고 있을 때 성명서를 하나 썼어요. 뭐냐. 내용이 뭐냐. 당선인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삼성동 자택으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모른 사람 편지니까 수치 거부해가지고 발리가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올렸어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인터넷으로 올렸는데 한나자를 몇 사람 보다가 댓글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반대도 있겠지만 한나자를 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글을 올리니까 이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루도 인터넷에 게재가 안 됐어요. 사실은 나 그 양반은 미워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여. 예뻐서 구원하려 한 것도 아니고 미워서 내가 퇴진하려 한 것도 아니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명정대한 이치로 가지고 얘기한 건데 내가 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서 국가를 경영한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해요. 당신은 조용히 살다가 갈 사람이지 국가 전면에 나서서 나라를 경영한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러니 당신은 즉각 퇴진. 당선인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그런 성명서였다니까요. 내용이. 내용은 요약해서 말하면 당신이 만일 내 말을 안 듣고 대통령직을 수용하면 개인도 불행하고 국가에 재앙이 온다. 그러므로 빠를수록 좋다 해놓고 취임식이 그때 2월 24일인가 언젠데 그 이전에 퇴진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들을 리가 없죠. 그 편지를 받았으대로 내 말을 안 듣겠죠. 촛불 민심이 그렇게 강화문을 뒤덮어도 자기 뉘우친 걸 자기 잘못을 모르고 결국 파면을 안 당했습니까? 파면?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 같으면 파면을 안 당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사퇴면 되는데 파면까지 당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결백한가 봐. 사실은. 결백하나 뭐나 우리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며 법이 아니었으면 나 진짜 대한민국 뒤집어 엎었어요. 법 때문에 못해. 법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지난번에 뭔 짓을 했더니 강력범, 현행범으로 나를 잡아가.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서 한 달간 살고 재판 받고 나왔어요. 알았어요? 법망에 걸리면 그렇더라니까. 그냥 재판관 보고 그랬어요. 나 묶어갖고 청와대 데려다달라. 나 그냥 안 데려다주니까 묶여서 내가 간다. 데려다다오.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방법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범법을 했으니까 당신 내가 내주고 싶어도 이 범망에 걸려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 받고 나가야 됩니다. 재판 받고 나간 건 좋은데 내가 감옥 사는 건 두렵지 않는데 나라가 걱정이다. 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법치국가. 그래 법치국가가 그러면 좋다. 이 법을 내가 때려 부셔갖고 법을 바꿔야 되겠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손학규 선생이 강진에서 나 일어나오면서 정치 세 판 짠다고 그래요. 나 기대를 했어요. 내가 만났어 한 번. 세 판 짜는 내력을 들어보니까 아무 시나리오가 없어. 결국 그냥 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자기 판 정치판 이대로 두고는 안 돼요. 안 돼. 다른 판이 있어. 다른 판은 아무도 구상 못 하고 있더라도 못난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판을 짤려고 하는데 범망에 걸려서 못 해요. 범망에 걸려서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라도 이렇게 닭 운소리가 될지 내 소리가 지금 닭 운소리가 될지 까치 운소리가 될지 몰라요. 아니면 까마귀 운소리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까마귀 까치 잘 알죠. 전령이에요. 그런데 소임이 달라. 까치는 희소식을 알려주는 거고 까마귀는 비보를 알려주는데 대개 까치가 울면 희소식이 온다고 좋아하고 까치를 선호해요. 다른 나라는 다르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흉결하고 기분 나빠해요. 그걸 모르고 오신 말씀이에요. 까마귀가 울어서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집에 나쁜 일이 생길 걸 미리 알고 조심하라고 전령해 조심하라고 일려주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나쁘게 알고 있다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아는 상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내가 하나하나 밝히려면 이 시간은 다 못하고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까마귀가 그런 까마귀인데 내 말이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면 까마귀 소리도 될 수 있고 까치 소리도 될 수 있고 다군 소리도 될 수 있어요. 아까 홍보청기 있어요. 홍보청기의 천기를 내가 마련해서 잘 가서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면 우리 속담에 뭔 말 있죠? 주먹에 쥐어주도 모른다고. 경과보고를 내가 너무 많이 하는데 경과보고 한다고 너무 많아. 제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까지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다 못해. 내가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편지를 썼어. 세 번 올렸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편지 쓴 그 내용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올렸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 번 다 답을 해요. 그런데 역시 내의 목적은 친견 요청인데 전부 다 그냥 요식 행위로 답장만 해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순천. 순천 어디 갔어요? 순천. 광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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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따리 가져오고. 저기 저기 보자기로 싼 선물 보따리 있어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니요. 저 저거죠. 노란 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편지를 다 띄우고 답이 그렇게 왔는데 소용이 없어요. 세 번은 했죠.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황교안 총리한테도 전화도 해봐도 편지 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최우수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 와가지고 아니 열어보지는 마라. 누가 열어보라고 했으니까 비밀인데 저런 씨. 박상아줘와. 아니 저런 비밀을 저 임한테 갖다 줄 건데 쥐가 먼저 바보내자. 제가 나 대통령한테 가서 만나주면 만나지도 않죠. 만나주면 내가 준비할 건 다 해야 될 거 아니요. 아까 시집 장가 갈 때 폐백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나 사실은 박근혜한테 나 장가가고 싶은 사람이요. 나 지금 호래비입니다. 41살 때부터 내가 호래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호래비로 살아. 남북통일 되면 내가 장가가간다고. 내가 속 뜻을 아는 양반이 이 중에 한 분 계셔. 근데 아무튼 박근혜가 혼자 아니요? 남자가 있으면 내가 장가간다고 안하지. 혼자니까 장가 갈 수 있잖아. 그런데 만나줘야 장가를 가지. 내가 만나면 주면 저거 선물 주려고 요리 가져와봐. 선물 주려고 내가 다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못 만나요. 못 만나서 못 하긴 하나. 나 증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 나는 안 뜨거운데 뜨거워도 차마 경과보고가 너무 길다니까 몇 년을 쌓인 건데 이걸 박근혜한테 채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분명히 안 완화하거든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받고 내놈을 다 주면 대한민국도 거도 호날나 갚아줘. 그러니까 이건 기회가 없어. 나는 분명히 다 봐야죠. 그런데 이 양생이 환리할 수 있는 이렇게 5,000억 원을 기다려주세요. 이게 5,000억 원입니까? 안 들어오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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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주이지만 주이지만 나도. 네. 이렇게 난 준비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거 지금 어디? 아, 뭐여. 청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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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만나면 나도 청년을 만나면 애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애를 낳으려면 몇 달? 열 달 기다려야 돼 열 달 기다려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300일이 아니더만 285일 그런가요? 그런데 일찍 난 사람은 칠삭동이 되죠 한명의 선생은? 288일입니다 288일 미안합니다 정확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맞아 아무튼 300일이 다 안 걸린 건 사실이에요 300일이 다 안 걸린 건 사실인데 거의 300일만 되면 옥동자를 분만하잖아요 여자가 그런데 나는 72시간 줄에서 24시간이면 내가 옥동자를 생산해낼 수 있어 박근혜만 만나면 박근혜는 안 되고 황총리만 만내도 그런데 만나줘야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건 물 건너 갔지만 몰라 99.9%의 가능성은 없지만 0.1%의 희망을 걸고 내가 나중에 폐회식 한 다음에 총리 공간에 가서 시위를 할 겁니다 만나달라고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하려고 모르는데 하다가 적당히 하다가 또 갈 거예요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느냐 저 여의도 가서 내가 원래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오늘 여의도 가서 마지막 회항을 여의도 KBS 방송국 앞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할 거야 황총리만 나달라고 그런데 안 만나주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오늘 일과는 거기서 내가 회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일정이 있어요 내일 모레 내가 정말로 극단적인 수단을 쓸 거예요 상준을 안 자를지라도 내가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기사하고 차하고 빌려놨어 빌려가지고 서울을 72시간 내로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구호를 해줄 거예요 뭐 구호가 있어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과거 경술국치 아시죠? 경술국치가 이완용의 일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개 중인데 장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까마득이 몰라 지금도 우민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더 그렇지 그런데 그때 삼각산 주인에서 수도 오신 어떤 수도인이 경술국치가 전개되는 걸 알고 있는 양반이 계셨어요 그 양반이 나오고 같았던가 봐 알고 있는 양반이 계셔가지고 이거 외놈들한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데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뭔 일은 줄 아세요? 5, 6월에 죽은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서울 장안 구석구석을 둘러매고 다녔어 다니면서 개 사시오, 개 사시오고 다니더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양반이 산에서 수도 오다가 학귀신이 들려갖고 미쳐갖고 저렇게 아니 5, 6월에 성수기죠 보신탕 성수기는 성수기로 돼 산 개를 사먹죠 죽은 개를 안 사먹고 그 양반이 개 팔라는 양반이 아니여 우리나라가 죽은 개와 같은 신세에 처해 있다 이걸 알리리라고 죽은 개를 울러매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을 알았어 그때 당시에는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는데 나중에 경술국치가 이렇게 만천에 드러나니까 서울 장안의 사람들이 그때 삼각산 도인이 죽은 개 짊어지고 다니더니 경술국치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방편을 그렇게 썼구나라고 그때 살았답니다 또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36년간 외놈 치하에서 집안적이 숨도 못 쉬고 산다는 얘기까지 거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풀의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죽은 개가 뭡니까? 죽은 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니까 숫자는 사죠 개구자가 있죠 개구 개견자도 있지만 개구자가 있어요 개구자를 구를 숫자로 하면 뭐예요? 9죠? 그럼 4, 9, 36이죠? 4, 9, 36 정확한 4, 9, 36의 숫자를 거기다 암시하면서 앞으로 36년 동안 앞으로 이 개처럼 외놈들한테 살아야 된다 지배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경반이 그걸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 후인들이 후인들 뒤에서 알았어 뒤에서 내가 오늘 하는 얘기도 사실은 그와 비슷합니다 내 말이 통하면 황교안 통의하고 통하면 72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모덤이다마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황교안 총리를 통하려고 요전에 며칠 전에 바쁜데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왜 갔냐면 부산에 황교안 총리하고 같은 법학을 한 양반이 있어요 조금 선배는 선배인데 졸업 동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있어? 우리 좌석에 지승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가장 존경한 스님인데 그 스님도 아는 황종국이라는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부장판사직을 냈던지 불구하고 이 양반도 나라를 바꾸겠다고 그 양반이 당군 홍익인간 정신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판사직을 냈던지 불구하고 대통령 출마도 한 사람이라 그 양반이 그랬는데 지지세력이 없으니까 중간에 폭이 오고 말았는데 그 양반을 지난번에 가서 만났어요 여보세요 당신 황 총리하고 성씨가 같으니까 길 통할 수 있습니까? 통하려면 통하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길을 놔주시오 물밑작업을 내가 했죠 했는데 길을 놀라면 내용을 알아야 길을 놔주지 하고 그래요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조금 얘기했더니 이해할 리가 없죠 그 양반이 내 말을 이해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할 리가 없어 그래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양반은 우리 위대한 당군 할아버지 후손이므로 홍익인간 이화세계 광명이세의 그런 철학을 알므로 기적적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 양반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적적인 일을 일어나려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양반도 역시 법학도라 현행 법태두리 안에서만 생각하지 법을 벗어난 얘기를 내가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오면서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올라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은 변호사지 변호사를 해요 황 변호사 내가 황 변호사를 통해서 기적을 현실화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잘 가라고 오면서 날 보고 모르냐면 그러나 기적은 있나 할 겁니다 그래 또 기적은 있나 할 것이래요 앞으로 물론 있나 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하면 쉽게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양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남북통일을 누가 원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어린아기들 철부지 나이 많이 먹어도 철부지나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으니까 누가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하죠 내가 알고 있는 저기 내가 유성회 삽니다마는 유성회 가면 누더기 별명인 누더기 선임이 있어요 이 양반은 한중국교가 생기기 전부터 저 뺑뺑 돌아서 돌아서 백두산을 가가지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30년 전부터 추건문을 하나다 1월 1일부터 가서 기도를 해요 30년 전부터 그 기도가 적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통일을 안 이루죠 기도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목탁만 두두고 기도만 한다고 돼요? 절대 안 이루죠 그런데 그 황 변호사가 기적이 일어날 걸 바라면서도 바라면서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건 또 기대하고 앉았어요 기대한 것도 감사하기는 감사했는데 참 안타깝다 하고 내가 올라왔어요 이제 경과보고를 마칠랍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여기에 내가 초청한 대도 대덕이 많이 계십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주문을 15인 이상 내가 주문을 받았는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간추려서 미안하지만 다 제의를 못 받아들인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상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사회자를 통해서 호명을 할 테니까 호명된 분들은 나오셔서 간단간단히 1포용지 한 장도 좋고 반 장도 좋아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햇빛 가르기를 해요 햇빛 가르기를 Michelin 그리고 이제 뭐되어야 됐나 가를 이제 천국의 어벙래 신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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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유세차 영신기원 128년 정유 김이삭 초심일 임진비시 감소고 영신대도 지위전 하옵나이다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오 인의해지는 인성지강이니라 지던 기령지신 함께 감조던 하귀신인 우리 소감불복이리요 필요다 경대기라다 일어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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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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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그 방면으로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대회장님이 혹시 오해하실까 염려가 돼서 저한테 글을 한 장 써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라고 여러분한테 오해하실까 봐. 이게 바로 중화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 화활화자인데 지금 중국의 중화민국하는 그 중화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마 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저한테 화활화자입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 보니까 아마 중화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이 중화라고 하는 말은 사서삼경중의 중용이라는 책에 이미 있습니다. 고응자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이 어느 것이 중이냐. 우리가 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제가 쉬운 문제 한번 내 볼까요. 우리 사람 몸뚱이 중이 어디입니까. 어디가 중입니까. 심장. 또 다른 말씀. 배꼽.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 있습니까. 저는 이 중이라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 우주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럼 우주의 중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태양계의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를 지난 우주를 전체 놓고 보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입니다. 태양계에서는. 또 태양계에서는 우리 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 중에도 바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좌우 동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태극계 가지고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태극이 원래 태극 위치는 콩태자입니다. 콩과 같은 존재예요. 반으로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게 좌우입니다. 사람 몸뚱이도 여기가 중입니다. 이것이. 여기를 중으로 나눠놓으면 좌우가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런데 배꼽이 중이라고 하면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으로 나눠보세요. 어떤 형태가 나오나.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저 풀립새 하나를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중심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물건 하나도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있음으로 이런 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이 넘도록 연구한 제 일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만몰은 중심이 있음으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제 표어입니다. 프랑스 철학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아주 제일 세계적으로 좋은 말이라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도 생각 나름입니다.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생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몰은 중심이 있음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일 시대가 지금 위급하다. 아까 대회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대에 위급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이 뭘까요?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신 풍조를 타파해야 됩니다. 지금 믿을 게 있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지만은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수 없는 문자가 오고 무슨 뉴스가 뜹니다. 지나 놓고 보니까 맞는 거 몇 개 있어요? 전부 거짓입니다. 사람도 다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뭐냐. 저는 어렸을 때 제주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서당회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15살까지 사서삼경을 다 봤습니다. 주역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음양학이에요. 요즘 따지면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전자학입니다. 주역이.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음양만 알죠. 그렇게 알아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중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이 전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연수로 따지면 4천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지는 지금 100년이 안 됩니다. 중성자가 없이는 아무 물건 하나, 물질 하나 생길 수가 없습니다. 즉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물질을 나누고 나누고 나눠서 최소한 나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원자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원자를 하나 가진 것이 뭐일까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가 제일 가벼워요. 두 번째가 헬륨입니다. 헬륨은 태양에서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것이 원자가 두 개예요. 이것은 천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에 살고 있는 한은 그런데 제가 중화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음양오행학 중에 명리학을 연구했습니다. 명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서삼경에 인의예지신, 교제충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사단칠정 있지만은 음양오행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여기에 바로 진리가 있구나 처음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개를 낳고 8개를 곱하니까 64개가 된다. 한 개가 6조기 때문에 64개를 6으로 곱하면 384회가 됩니다. 그게 주역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데 어떻게 오행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 동몽선 주민가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천유오성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다섯 개의 별이 있는데 금목수와 토시아라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수성 다섯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덩어리 지구입니다. 그렇다면 흙토자하고 땅지자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여러분들 흙과 땅이 같습니까? 땅지자를 보니까 흙토변에 어조사야 입기야자를 한 거예요. 아, 흙이 땅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학이라는 걸 연구해 온 5천년이 넘는 하도서부터 시작하자면 5천년 세월 동안 5성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토성을 가르치고 얘기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토성이 아니고 바로 이 땅덩어리 지구입니다. 지구가 돈다는 걸 몰랐어요. 그동안 성인들도 몰랐어요. 성인들도 몰랐어요. 공자님도 몰랐고 노자님도 몰랐고 석가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갈릴레이란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어 천체를 관찰하고 지구가 돈 다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재판으로 사형언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가 좋은다는 걸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천년, 4천년, 3천년 그 묵은 학설을 지금까지 울겨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제3의 길이 나와야 돼요. 제3의 길이 바로 중화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입구변의 벼와 한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벼를, 즉 쌀을 수확을 해서 밥을 해서 놓고 식구들이 뺑 둘러앉아 막놈과 같이 화목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화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그동안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것을 중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물체가 여기가 중이다 이 뜻이 아니고 이 충이 있음으로 좌우 동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좋다고 즐겁다고 박수를 칠 때 왜 왼손 오른손을 마주칩니까? 그게 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지금 갈라져가지고 4분 5열이 됐고 나라도 그 모양 정치판도 그 모양 종교도 그 모양 이걸 통일시킬 방법이 없어요. 바로 중화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가운데가 중이 아니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바로 지축이라고 하는 축이 있기 때문에 좌측은 양전 양기운 우측은 음기운 마이너스 플러스로 지구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라고 하는 덩어리는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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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도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 플러스 기운이 생기는 게 바로 자기예요. 그것이 바로 태중입니다. 그래 제가 태중이라는 학설을 제 나름대로 창시를 했습니다. 아하 세상이치는 이게 진리구나 이걸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첫째는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좌와 우울을 구별할 수 있어요. 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인체로 한번 보세요. 두 개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장이 있어요. 콩팥.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심장이 한 개 같지만 좌심방 우심방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폐가 있어요. 폐가 좌우 폐가 있어요. 그것도 음향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중심이 심장 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천만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뇌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물이 아무리 마음이 팔딱팔딱 뛰어도 뇌가 마비가 되면 식물 인간입니다. 사람 역할을 못해요. 중심은 이렇게 나누면 중입니다. 태중입니다. 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인체 중에 양쪽으로 똑같이 날라진 것 동형으로 날라진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신장 심장 폐장 뇌입니다. 이것을 총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중화라는 것이 좌우 동형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중화입니다. 화라는 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중이 있으므로 태중을 똑똑히 알 수 있으므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주에서부터 온 것이 우리 인체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립보행 나머지는 다 동물이 직립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장류라고 하는데 영장류가 있지요. 원숭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만치 정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상을 갖췄다. 손가락이 다섯 개지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깁니다. 이게 바로 토의 역할이에요. 왜 다섯 개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태양계에 제일 가까운 별이 뭡니까? 수성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금성이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지구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화성. 그 다음에 목성입니다. 목, 화, 도, 금, 수가 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와 달을 집어넣으면 음향이 되는 거예요. 음향, 오행.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다.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달이 하나의 지구의 위성이지만 이 우주에는 태양계에는 아직까지는 지구의 땅덩어리밖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지구에 바로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습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은 바로 우리 생명체를 존재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중화정신 오늘 여기서 이 중화 모든 것을 모든 다 같이 중화로 돌아가자. 이것이 너무 제목이 좋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제 간단한 말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 선생 인양방은 통일에 대해서 부단히 몇십 년간 연구하셨답니다. 통일하면 저도 누구보다도 뒤지고 싶지 않는데 오늘은 내가 주최하는 사람이니까 제 말은 줄이고 저는 A4용기 반장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줄이고 이 선생이 단연간 연구해 오셨으니까 양반을 통해서 한번 통일에 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 양반은 저 대전서에 오셨어요. 아까 부산서 제일 멀리 오신 양반 부산서에 오셨는데 그 양반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뭔지 원근 각지에서 와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세계평화통일 연구소입니다. 제가 세계평화통일 연구소를 국가에 등록을 했다네요.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남북통일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무슨 세계평화통일 연구소라고 이름을 줬느냐 그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시기에 처음에는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남북통일만 돼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900번 이상이라는 예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또 예침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통일이 되려면 세계평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가서 세계평화통일 연구소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아이고 이해가 간다고 딴 데 가서 아주 훌륭하다고 또 칭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평화통일 연구소를 명함을 해서 몇 분한테 드렸더니 어느 노인장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세계평화통일 연구소는 연구원이 엄청 많을 건데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남북통일을 연구를 하더라도 연구원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세계평화통일 연구를 하는데 한 사람 바꿔주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뭔 얘기냐고 또 다시 묻으신 게 더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계평화통일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연구원 나왔다 소리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물었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사람 나왔으면 많은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되니까 이분이 또 딴 데 가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해냈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여러 선생님한테 전해드리려고 불언체리지가 올라왔습니다. 딱 3분 이건 1부입니다. 그 5가지의 밥이 났는데 첫 번째 3분 그걸 갖다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오늘 60년간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느냐 금년부터 통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탄호선인도 그랬고 비결에도 이렇게 여러 개 밝혔는데 금년이 정유년입니다. 60갑자에 장딱해가 들어온 해가 금년입니다. 장딱만이 새벽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이 알려야 어두운 장막이 헤치고 환한 길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서 이 중화사상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더러 안 하면 안 되죠. 깜깜한 굴속에서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탁 쳤어. 아 쳤는데 안 보이니까 적군이 친절하고 뒤집어서 싸워서 몇 시간 싸우다 불을 켜고 보니까 부자지간이 형제지간이 싸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는 장딱해가 들어와서 밝은 새벽이 돌아왔다는 것을 장딱 울음소리를 내는 성인이 출연해가지고 세상을 일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기에 맞춰서 제가 연구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3분짜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메시지입니다.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메시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제일 먼저 세계 70억 인구 모두는 천지 부모의 한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가족으로 이루어진 아군 끼리는 절대로 전쟁을 안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계 70억 인구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 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70억 인구 모두는 지구의 한 어머니 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공기와 지구의 어머니가 주시는 곡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지구는 한가정이 되고 이웃은 별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족으로 태어난 아군 끼리는 서로가 죽을지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사주기 때문에 아군 끼리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년이 넘도록 한가족끼리 싸워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천가지 이상 왜곡된 세계 인류 시원 역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천년이 넘도록 적군과 아군을 구원 못하여 한가족끼리 싸워온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를 해치는 진짜 적군은 누구일까요? 진짜 적군은 환경오염 질병 교통사고 자살 익사 화재 범죄 등 기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될 것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로만 죽는 사람이 하루에 약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촌을 해치는 것이 진짜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핵무기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한 가지로 70년 동안 죽은 사람은 약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사건 사고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군과 싸우는 것이 진짜 적군과 싸우는 올바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지구촌 모두가 한 가족으로 돌아가 세계 인류를 해치는 사건 사고의 진짜 적군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지구촌에서 한 가족으로 태어난 세계 인류가 생존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조국통일과 세계평화가 하루빨리 이륙디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메시지를 가름합니다. 지구촌 한국기원 9216년 단기 4350년 서기 2017년 5월 5일 세계평화통일 연구소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한 시간 남았는데 대도 대덕들 모시고 정말로 사자우 같은 말씀을 듣고자 하려고 지금 현대 시간이 한 시간 남았네요. 그런데 대도 대덕들이 시간이 경과돼서 그런가 더워서 그런지 내 눈앞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데부터 우선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들려면 손들어서 하세요. 우선 관선선생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두 말씀만 하세요. 이 양반은 길게 하시려면 하루 종일 하시는데 길게 하면 안되고 몇 마디만 듣겠습니다. 이 양반은 저 충북 도은에서 은거하고 계신 대도인입니다. 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승 박준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구근을 걱정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구근을 걱정할 정도로 위인이 못됩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살필려고 하면 세계의 전반적인 모든 정세를 두루 다 알아야만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위인이 못돼서 정말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고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타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주라도 힘껏 버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벌써 다 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시네요. 간단하게 하라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십니다.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역시 역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태중? 예 와서 말씀하세요. 아무튼 길게 오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만나기 위해 깨져서 좋습니다. 제 이름은 이병섭입니다. 전 인류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람들 죽이는 연구만 해왔습니다. 첨단 무기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만 해왔습니다. 사람을 살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아버지들이 전부 아버지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들렸습니까? 저는 아버지들이 바르게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64년을 64년을 혼자서 고독하게 맞춤형 인간들을 만들어냈으며 또 타인에게 전술을 시켜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 인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 인류가 그동안 불협화음이 많았던 것은 아버지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녀를 그냥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가다듬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낳아야 됩니다. 농경시대나 지금 산업시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농사가 제일입니다. 무슨 농사보다 자식농사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시도둑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전자진이라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만은 지금은 퇴전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서적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다른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한 200여 페이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뇌활동에 의해서 자녀가 낳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책과 달리 2, 3만 원 받고 파는 그런 책이 아니고 30만 원을 받아야 팝니다. 이 2해 7월 말 정도면 퇴전교육 전문서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교육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퇴전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국력이 신장이 되고 나라를 밝게 살릴 수 있으며 나가서 전 이의를 살릴 수 있다고 확답합니다. 제 생각에 도우를 하십니까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전 인류가 그동안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팡길팡 지금도 실수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섯 명인데 큰 아이는 마흔 여드리고 작은 아이는 마흔 세 살입니다. 그리고 그 전수시켜서 태어난 아이는 여섯 살이고 또 두 살짜리가 두 명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태어납니다. 천사가 태어납니다. 부처 이상 예수 이상이 태어납니다. 얘들은 어려서부터 울고 짜증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만족억이 태어났는데 왜 울습니까 왜 짜증을 부립니까 이렇게 해서 신선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후천시대에는 아버지들이 정확히 생각을 해서 자녀들 낳아야 후천 평화로운 세상 또 행복한 세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벌써 모두 다 자녀들에게 이 학문을 재책을 구입해서 이 학문을 누구나 다 가진 게 보관하고 전 인류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대도 대도들이 전부 다 숨으셔버렸어요. 날씨 탓인지 시간이 지루해서 그런지 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신청한 양반들이 열다섯 명도 넘는데 다 안 보여요. 좌중에서 누가 하실 양반이 있으시면 손 들고 나와서 말씀하세요. 없으면 마칠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오시면 말씀 기회는 드리되 청중을 생각하셔서 간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히 하셔야 돼요. 저 선생님 오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조금 있다. 조금 있다. 하늘에 공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하실 말씀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많아서 한 번짜리 되겠죠. 그러나 이 쉬운데 쉬운데에 걸맞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쉬운데 아이 참활로 쉬운데에 걸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쉬운데 요지가 뭡니까? 보구간민대동제예요. 보구간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중앙 낮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5등원차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조민임을 선언하라 새로운 전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도다 1억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과거 전세기 동안에 갈고 닦은 오래 길러진 인도적 정식의 바향으로 새로운 문명의 새벽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 도다 새로운 봄이 세계에 찾아와 만물이 되새달기를 제조하는 도다 엄동세란에 호흡을 맞고 틀 박힌 것이 저 한때의 행패이라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빛의 온기와 혈맥을 맺는 것도 한때의 행패이니 천지의 운세가 다시 돌아오고 세계의 변함을 만난 우리들은 아무 주저할 것이며 아무 끌길 것도 없다 우리가 원래 가진 자유권을 완전히 보호하여 삶의 완성한 낙을 드릴 것이며 우리의 풍족한 독창력을 버려야 봄이 가득한 전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영원히 맺을 지로다 우리들이 이의 분함에 기운을 내어 힘차게 일어난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지위가 우리와 함께 나가는 도다 남녀노사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삼남한 상으로 더불어 새로운 삶의 주거움을 다시 이루가게 되는 도다 천백조상님께서 우리를 안으로 도와주시며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들을 밖으로 부원하니 작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앞에 보이는 밝은 빛으로 박차고 나갈 따름이다 공약 3장 1. 금일 5일의 자결은 정의의 인도 생존 전역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인이 오죽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을 일주하지 마라 1. 최후의 일까지 최후의 일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개의 발표하라 1. 최후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5일의 주장과 태도를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강명 정대하게 하라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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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곳이 유서 깊은 곳 아닙니까 여기 대각사도 있고 기미독립 3.1 독립운동을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유서 깊은 곳이라 제가 장소를 여기다 탔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아까 저 선생님께서 기미독립선언문을 일부 낭독해 주셨는데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저는 그건 과거 78년 전 9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지금은 남북통일 문제가 안 걸려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평화통일선언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누구보고 이걸 읽으라고 했는데 가버렸어요 없어 없어 지금 없어 그래서 제가 대독을 하랍니다 지금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좋지 않아도 들어주세요 통일독립선언문 우리는 자주적 민족도의로 남북을 동일하고 천연적 이론은 즉으로 세계를 평화할 것을 선언한다 여기에는 정당도 종교도 사회도 국가도 이론이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단군성족께서 홍의기념으로 이 나라를 창업수통하신 이래 천신이 보호하사 삼재가 기안하고 금수광산 창원하며 명철인이 끊이지 아니하여 예의문명이 찬란하였으며 인심 또한 순화하여 만방이 일컬러 예의지국이라 대찬했던 바라 자선만 대의 기업을 점지하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북치를 겪어야만 했다 때로는 동족 간의 편당으로 인하여 때로는 외세의 침입에 의하여 형언 못할 극한적인 비운을 그렇죠? 바로 이 같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또한 이 같은 현상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우리 후손들이 선왕선조 이념 철학을 충실히 이어받들기 못한 때문이요 천리를 망각한 소위이다 그 이념이야말로 동서고금이 다를 바 없으니 이는 천지일월 대자인의 법칙에 준함이라 만세의 부력의 법이여 도이다 이러므로 지구상의 천인류는 이 법도를 알지 못하면 천부의 성을 잃게 되어 상생의 도가 아닌 상극의 방법으로 삶을 동호하게 되나니 과학의 이기문명이 인간철학의 정신문명을 말살하게 되므로 아무리 연구해도 피생만 날로 심하고 아무리 숭상해도 환란만 더욱 심하며 아무리 숭에도 허망만 야기하게 됩니다 힘에는 힘으로 대립하는 논리가 저 가공할 핵무기를 낳게 이르렀다 바로 이 핵 앞에 직면한 세계 파멸의 위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도처에서 준동하고 있죠 뭐 육자회담이니 자꾸 뭐 했었죠 그러나 아직은 연목구어죄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연목구어죄 아시죠?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는데 산에 가서 구하고 있어 지금 뭐 육자회담 뭐 아무튼 핵무기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류는 이와 같은 평화를 아니 아니 어디입니까? 연목구어죄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천도는 내왕부절이라 만사의 흥망성쇄의 위치가 있으니 무가 극에 달하면 유를 낳고 유가 극에 달하면 무로 돌아가는 천측을 이었지 실향하지 못하고 현존에만 급급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천측을 준수함으로써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는 이와 같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존의 극에서 극단적인 극에서 이론 천측의 원점으로 조속히 규율하여 가능하다 정신과 육체가 쌍전하여야 완전한 인간이 성립되듯이 철학과 과학이 병행하여야 원만한 완전한 평화통일 즉 대동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분명히 20세기의 서양 과학 문명만 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지 못한다 절대 안 됩니다 44세기 단기로 말한 겁니다 44세기 동양 도덕 문명으로 만국 평화를 이룰 때입니다 우리는 만고불변의 천측으로 인도 평화를 이룩하여 선왕의 인정, 선조의 문화, 선각의 명감을 계승, 발전하는 데 매진할 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자주통일을 선언한다 외쳐주시려 합니까? 우리나라의 자주통일을 선언한다 둘째, 확고한 자주통일을 선언한다 셋째, 자주문화창달을 선언한다 이상입니다 저기 선언대표 손정규 외에 53명 이게 55명의 명단으로 발표되는 건데 오늘 편의상 선정규 이름만 발표하고 54명의 이름은 추후에 나중에 발표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시기상조라 명단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발표를 미룹니다 그리고 대덕은 김수현 아가씨가 있어 아주 멋진 아가씨가 있어서 목소리도 좋고 해서 자기가 자청했어요 누구를 시킬까 고민 중인데 자청해 자기가 한다고 그런데 와보니까 가불고 없네 아까 왔었는데 다른 약속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목소리도 안 준 제가 대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하시려고 짧게 하셔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저 지리산창학동의 이웃마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도령이 하나 있어요 이 나라에 도령이 많은데 도령 중에서는 최고의 도령이야 이 도령 나중에 와서 짧게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만 아주 온 차비가 아깝잖아 자 한 말씀 하나씩 자 연설 아주 멋있죠 우리 서영탁 선생님이 안민보호를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를 이루려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니까 소주인간 빗사람 완성체로 오신 여기 있는 분들의 대표 우리 태전 이병석 선생님이 이미 그 답을 가져오셨고 그리고 바로 98년 전에 3.1절 독립선언이 우리 천손의 그 근본 인류 평화 세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인들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영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33인의 우리 소년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금액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시가 바로 홍익인이며 만 년 전에 있었던 홍익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만 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뜻을 받들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하늘나라의 본체를 밝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인간 빗사람으로 와서 홍익인간 빗사람 광명세기를 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명사 신완기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까 여기에 94세로 도인의 가장 모범인 이람 강희목 선생님을 중수로 해 333명, 33명 오늘 여기에 10명의 인류수생이 될 분까지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분들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영탁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그리고 우리 33년의 선현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몫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내려놓았고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바로 사랑으로 섭리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이 과정인이 땡겨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올해 정의년 불타그 해에 이러한 섭리로 살지 않으면 닭죽듯 다 죽게 돼 있으신 게 이 내용 때문에 저는 50년 동안 이 준비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17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여기에 오늘 오신 주인공들을 찾아서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모두 함께 우리나라를 살려서 하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무궁화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을 했으셨습니다 우리 명사 선생님 참을 했으셨어요 아니 아니 좀 이따 태극기 노래는 조금 이따 합니다 저 이도령 멀리 오셨지만 나오세요 한번 말씀해 이리 와봐 나하고 손 한번 잡고 가야지 손만 잡고 가 그러면 왜 너 와요 너 시간 없어 아 지리산세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도 비싸고 아 그런데 좋은 옷 입고 왔구만 좀 나보다도 저도 더 돈은 입고 왔네 아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왔으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이 양반은 길게으라면 못해 짧게으라면 잘 오신 양반이야 네 한말씀만 하라고 해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기운 자체에 관련된 게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라는 게 한자로 표현을 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똘똘 뭉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분들이 간절한 그런 간절함 자체가 생각이 나고 네 번째는 지극 정성입니다 지극 정성을 끝으로 곱고 이쁜 그런 시간들 되셨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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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저기 중화 선생님 홀을 중화로 쓰고 계신 분께서 강종일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3시 반이면 오신다고 했는데 강종일 박사님 곽태환 교수님 안 오셨어요? 몇 시에요 지금? 아 그러면 3시 반에 오신다고 했어요 아직 안 오셨구만 그러면 그러면 곽태환 교수님 이 양반들은 통일을 통일을 말도 못하게 연구원분들이고 중화선생님 안 계십니까 강종일 박사님 안 계십니까 아직 가셨나 안 오시네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 이러면 잠깐 오세요 강종일 박사님 어디 계셔 어디 강종일 박사님 어디 계셔 여기 어디 나오세요 참활로 거기 계시면서도 네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양반이 늙은 말년에 절정치학 박사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 양반이 호를 중화로 쓰시고 계시고 잠깐 소개해 드리면 중화를 호를 쓰고 계시길래 어떻게 해서 호를 그렇게 쓰냐고 했더니 장가를 갔는데요 빈장 어른이 이름 두 글자를 대서 시를 지어줬는데 중화대종의 창생의 귀일이란 시를 써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중화라는 큰 종소리에 이 모든 창생들이 다 와본다 이런 얘기를 써줬대요 장가 갔는데 그때는 그런데 몰라서 그냥 접어둘대요 50년 후에 최근에 와서 열어보니까 중화가 좋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중화를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 양반 빈장이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빈장이 어떤 양반이냐고 그랬더니 천재였대 천재 소년이었는데 15세 무렵에 4, 4, 3경을 다 배워불고 외정 때에요 다 배워불고 여기서 시대가 이렇게 변화돼서 4, 3경을 풀어먹을 수가 없다 싶어서 이 양반이 일본을 밀항을 타고 가서 일본을 가서 동경대지인가 어딘가 어디 대학을 나오셨어 그래서 일본 시절에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잘 계시다가 광복을 받고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이 철학이 있는 분이더라니까 중화대종의 창생의 귀일이요 이 양반 함자가 세복종자 한일자 종일인데 종일 두 글자에다 글자 6자를 붙여서 시를 줬는데 아주 그 명시에요 그래서 빈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양반을 존경하는데 아무튼 오늘 오시라는 게 잘 오셨습니다 바쁜 양반인데 오셨네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선생님한테 내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호호를 중화로 쓰고 있길래 내가 어느 날 수행하고 보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이념 철학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중화인 것 같아 강렬하게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홍익 이념도 있는데 중화가 되느냐고 가만히 내가 되물어 봤더니 아니다 홍익인간도 중화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내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양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내가 언제 한번 올라와서 따졌다니까요 중화 이해가 갑니까? 이 양반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중화 두 글자만 가지고도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 지구촌 7천만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론을 좀 공산주의 이론이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니 전부 다 빨려들였다며 그렇듯이 선생님께서 중화에 대한 이론을 잘 쓰시면 이것 가지고 세계 인류 70억 인구를 매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쓰시랍니까? 쓰시랍니까? 이 양반이 쓰신다고 그래요 쓰신다고 한다는 게 내 주변에 유명한 학자들이 많고 한문 신학을 겸은 학자가 많아요 그 친구가 쓰면 잘 쓰겠다 싶어서 가서 쓰리라고 하니까 못 쓴대 왜 못 쓰냐 하니까 너 한문 실력이 없냐 신학을 안 배웠냐 하니까 다 하는데 왜 신구를 겸했는데 왜 못 했냐고 하길래 왜 못 했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중화가 좋긴 좋다 좋은데 그건 혁명적인 사상가 하나 쓰지 혁명적인 사상가 하나 쓰지 나는 학자라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학자인데도 쓰실 수 있대요 써보십시오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 강종일 박사님입니다 네 강종일 박사님입니다 네 영세중립국으로 영세중립국으로 남북통일을 이룬다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긴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까 체육국봉선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광선생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 호를 그냥 중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한 몇 년 동안 와서 나한테 졸랐어요 제가 그간의 글 안에도 중화를 공부하고 있는데 중화란 것은 간단하면서도 오묘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중용이 나오기 천년 전에 중화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화에 아까 우리 최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표현하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변하고 변해야 존재한다 이것이 대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최적화 요새 컴퓨터의 용어로 최적화 상태가 우리가 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광선생의 요구로 아마 금년 말에나 탈고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사람들이 중화를 설명하는데 중용역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중용역은 뭐냐 희로애락을 기도로 해서 설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화를 설명하니까 천년 전에 나왔던 사상이 마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국봉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둘이 의견이 일치가 되었어요 정말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수의수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세 중립국이지요 그래서 한반도가 과거에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940번을 침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491회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동의종부터 시작해서 수 천년 동안을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에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스위스와 같이 영세 중립국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평화 속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 영세 중립 평화 통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아까 소개를 영세 중립을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장영선 여사 아까 여기 제전의식 말무에 천부경 봉독이 허기되어 있는데 제가 두서 없어서 미처 빼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허신다고 해서 천부경 봉독을 하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하여튼 모두 건강하시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가 일제시대나 민족의 을과 혼을 모르고 우리 천부경 3일신고가 참전개경이 아주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을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무시일 석삼겅 무진본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 일적식 거무게 하삼 천일삼 지삼이삼 대사합육생칠 발구원 삼사성화 571명연 만한 막내 용병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준천지일 일조 무조일 삼도 일시 무시일 석삼겅 무진본 천일일 지일일삼 일적식 거무게 하삼 천일삼 지삼이삼 대사합육생칠 발구원 삼사성화 571명연 만한 막내 용병부동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준천지일 일조 무조일 일시무시일 석삼겅 무진본 천일일 지지일 일삼 일적식 거무게 하삼 천일삼 지삼 비삼 대사합육생칠 발구원 삼사성화 571명연 만한 막내 용병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준천지일 일조 무조일 모두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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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품입니다. 하나님도 제 작품입니다. 석가모니도 제 작품입니다. 고흥자 또한 소크라테스도 제 작품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신도 제 작품입니다. 석가모니 신도 제 작품입니다. 지구의 어떠한 신들도 제 작품이지만 전 우주 속의 모든 신들도 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전 우주 속의 모든 신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지구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잘됨도 제 책임이고 잘못됨도 제 책임입니다. 선과 악도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제 작품에게 제가 책임지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에 높으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까지. 여기 한 분 한 분 더불어 모든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사항, 바라시는 사항, 희망하시는 사항을 모든에게 완제품으로 이루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고 현재이고 약속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으로 이루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지구는 꽃피는 지구와 향계나는 지구와 아름다운 지구로 이루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것은 실제 상황이고 현재이고 저만의 약속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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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원장담하십니까? 아주 대단한 장담을 하시는데 장담하려면 나도 못지않는데 어떻게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못해야 돼, 안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해봐. 놀라시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희망하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이루어드리고 누가 이루어 줘? 누가 이루어? 선생님이 이루어 줘? 제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내 의원한 바를 이루어 준다고? 네. 나 박근혜한테 장가가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나 박근혜한테 장가가고 싶다니까 그런데 못해줘. 못해줘. 할 수 있다고? 해봐. 지금일 수도 있고 5분 후일 수도 있고 5년 후일 수도 있고 분명히 이루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 주신다는 말 자체가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노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리 오세요. 자기 소개하시고 노래 부르십시오. 감히 부끄러운 무궁화 시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시와 노래로 민족의 운을 찾고 깨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위로가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애국가를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옛날 애국가 곡 있죠. 거기다가 가사는 즉흥으로 엮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평화의 통일 이 시대에 문을 여는 무궁화 가슴 민족의 불을 붙인 땅볼의 역할 이 불타는 심령 속에 태극기 드네 우리나라 조선 땅의 뿌리를 찾아 지도 그릴 남북 통일 선민이 되리 알고 환한 노래 속에 홍익에 살아 종교 아닌 평화 세계 남북에 하나 선열림의 혼이 서린 삼일문에서 시대여는 평화의 길 무궁화 사명 안녕하세요. 저 관승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원강 서영탁 군장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영탁 군장님이 준비했던 그 생각과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시국을 어떻게 해야지 많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화는 하나도 오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 많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도 재주가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정말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종이 돼서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한다고 아까 약속을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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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 이런 양반이에요. 대개 대도 대덕들 보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 양반도 옛날에는 한때는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아니더랍니다. 당신을 아신 분이에요. 자신을 아신 분이 돼가지고 이제 누가 최고가 될 양반이 있으면 돕는다는 분이라니까 양반 위에서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대개 이렇게 만나보면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하고 다 구슬이라면 구슬이고 보배라면 보배인데 다 자기가 최고야. 물론 최고죠. 훌륭은 다 개개인으로 보면 다 최고입니다만 나 혼자 살면 내가 최고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긴다면 뛰는 사람도 있고 뛴다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동인들 만나보면 다 지가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양반이 아니에요. 정말로 금방 말씀 들으셨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짐을 쌓아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짐을 쌓아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내가 두서없이 내 속에 있는 가슴을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관을 행진하고 총리 공관까지 갈 거고 갈 거고 아까 서류봉투 순천 회색 서류봉투 하나 좀 가져와요. 회색 서류봉투 있어 거기 어디 찾아봐요. 총리 관제에 들렸다가 저 여의도 아무튼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여의도 KBS 방송국에 가서 내가 이제 회양을 하려 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회양을 마치고 이제 사정을 봐서 나를 동행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내일 모레 글뼈 3일 동안은 아까 그 죽은 개를 짊어지고 개사시오 개사시오 했다고 했죠. 나는 대통령을 사가세요 라는 프랭카드를 차에다 걸고 3일 동안 누빌랍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다 그럴 거에요. 내일 모레 투표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사람들만 대통령 사가라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테죠. 미친 짓이지 사실은. 근데 미친 사람은 아니야. 지금 다 대통령들 다 훌륭하죠. 후보들 훌륭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미안하지만 대통령 맨드란 오면 자기 의지대로 국가를 경영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신다면 아신데 내 대통령 의지대로 경영을 못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 바로 그냥 북전통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 나라 대통령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되든 홍준표 씨가 되면 뭐 어쨌든 간에 되든 자기들은 다 잘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하면 좋겠죠. 잘하기를 바라고 나도 바랍니다. 잘하기를 바라고 잘하면 좋겠지만 구조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잘할 수가 없어. 우선 철학이 없고 경륜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 옛날에 임금님이 보좌인도 보좌인이지만 뒤에 누굽니까? 왕사? 왕사 국사를 모시고 정치를 하지요. 그런 소문인 제가 지분도 초야에 묻혀 계세요. 방금 이분도 계시잖아. 이런 장반도 계시지만 또 있어. 내가 아는 분도 있어. 그런 분을 왕사로 모시고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교. 국가 경영은 최고 경영은 외교입니다. 외교. 제가 서희 장군 후손입니다. 서희 장군이 장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외교가 아니에요. 장군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소선영이가 거란족을 몇 십만 대군을 쳐들고 왔는데 세체 혀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길 안 했어요. 대도인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들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하지. 안철수는 뭘 전공했는가 몰라도 다 훌륭한데 왕사를 모시면 가능해도 그렇지 않으면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한 발짝도 해결 못합니다. 한 발짝도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최양반도 못 오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거 뭐인가 보세요. 내가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좀 잡아줘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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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면담을 청원합니다. 이건 총리 공관 앞에 가서 할 거예요. 왜 면담을 하려고 하느냐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국운에 보답하고자 국정현안에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청하에 만나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남북하고 통하고 있잖아요. 그때 만나면 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명숙 씨가 총리 시절에 총리 공관에 가서 총리 만나 달라고 한 번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프랑카드는 지금 저거 어디 보따리 속에 들었습니다. 옛날 거 다시 펼칠 거 없고 오늘 가서 할 건 요겁니다. 사실은 내 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도 않지만 아무튼 내가 의지가 그러니까 내 의지 표현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네요. 오늘 대도 대덕들 모시고 시무책을 내가 듣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의 급선물을 과연 어떻게 타게 할 것인가 이 난국을 방금 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걸맞는 대안책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맞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기 연구만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뭐이겠습니까. 내가 그 시무책은 간단히 1표용지 반장짜리 준비해 왔습니다. 읽어봐 드릴게 참고로 하십시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과연 어느 지조자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분단도 극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난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절대 선의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 어떤 힘으로도 한 시대를 바로잡을 수 없다. 안철수 누문재인씨 홍준표씨 다 기라성 같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가 자를 수 있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몰라 기대는 하죠. 그러나 절대 선의 경지에 안 간 분들이에요. 그분들 전부다. 절대 선의 경지에 간 사람만이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언제고 지금이고 내세고 미래고 과거고 간에 절대 선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한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합법화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은 요즘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살기 위한 경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그런 경쟁은 안 하면 좋고 소모죠. 소모된 경쟁이고 절말로 경쟁해도 좋을수록 경쟁할수록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위한 경쟁입니다. 진리. 진리를 잘 우리가 파악하면 아까 태극기 거꾸로 달아 놓으니까 이걸 시비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거꾸로가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맞았고 3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우주 환경의 시간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35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 나는 진리탐구를 할 만큼 하고 해서 이걸 내가 확실히 확실하니까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것이지 긴가 뭔가 해갖고는 발표하라고도 못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경쟁을 나한테 와서 누가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 양반 모시고 밤낮을 세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음변은 부족해도 진리는 핵심은 간단해요. 뭐 길게 온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국가 번영과 민족관위를 위한 거부를 내야 되는 운동 뭐이겠습니까. 요즘 대통합이 화두인데 불신 풍조가 너무 지금 심하죠. 이걸 불식해야 되고 지역감정도 해소해야 된다는데 해소 안 되죠. 도덕성 회복해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뜻 있는 양반들은 근데 회복이 안 돼요. 또 의식혁명 좋죠. 의식혁명 하자고 싸움 오다 사람들이. 대안이 없어요. 별로 뼈쪼간 수가 없어요. 또 정통성 확립 그렇죠. 어느 누구나 개인도 그렇고 사회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통성이 확립이 돼야 힘을 받는데 정통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무리 대통령을 뽑아놔도 힘이 안 돼요. 힘을 받들 못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파면 당해야 돼. 정통성이 확립되어야 된다는 걸 다 누구나 다 외치고 있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거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이거 읽어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못 옵니다. 또 사족을 단다면 이렇습니다. 대화학 대신뢰 대희생 대탕평 대연정 대개혁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이러한 새 다리를 낳는 대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장부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장부들이 나와서 뭘 하느냐 저 하늘에 있는 7월 7성날 만나는 소설 얘기하죠. 견우중례가 1년에 한 번 만나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하강이 가로로에서 못 만나. 그런데 1년에 한 번 만나도 그것도 까마구 까치가 7월 7성날 올라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가리를 박아요. 대가리 박으면 그 머리를 깊고 은하강을 건너서 견우중례가 만난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희생을 할 수 있는 희생생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있으면 그러면 나는 거기에 선두에 설 겁니다. 있으면 바로 오작교를 놓는 일을 해서 정말로 극적으로 이 시대를 정말로 좋은 세상을 기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대장부 그런 나오고 또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있으면 내가 이 시간 이후에 이제 할 겁니다. 저기 총리 공관을 지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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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광화물 앞에 누구 있죠? 미국 대사관을 지나서 거기 공휴일이라 문 닫았을 겁니다만 메시지는 제발 전달했어요 내가 일단 거기 갔다가 수위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총리 공관에 가서 그렇게 하고 여의도에 가서 마칠랍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정말로 내가 미친 짓을 한 번 하고 하면서 죽은 개 개사라고 하듯이 나도 대통령을 사가세요 라는 프랑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차에다 걸고 3일 동안 내가 누비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녁에 자면서 좀 생각을 해 볼랍니다. 나를 동반자가 동행해 준 사람이 있으면 할 거예요. 한 사람도 동행자가 없으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기사가 운전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해갖고 별 효과가 없죠. 효과가 있든 말았든 나 혼자 하려면 하든가 아니면 같이 동행자가 동행자가 있으면 더욱 좋고 아무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근간에 가까운 거리도 가까운 거리지만 마음이 없으면 못 오고 먼 데서 역시 또한 마음이 없으면 옵니까? 아무튼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간도인들은 대덕, 대도는 다 가셨구만. 그랬는데 아무튼 남아계신 분들도 다 대도, 대덕입니다. 아무튼 오신 걸음 귀한 걸음 감사하고요. 가신 걸음 평탄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내 마지막 리액션 에어 에어 뱅 에어 sa 에어 은 에어 뱅 에어 감사합니다.